계곡에 소문난 얼짱계곡 우리 후배님 송현주씨 나오셨습니다. 송현주씨한테 시월드란? 네 저에게 시월드란 할머니 댁 같은 곡? 할머니 댁? 좋은거긴 한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신랑이 막내인데다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요. 한참 많아요? 네 지금 많아요. 얼마 많아요? 6살. 16살 차이도 본사람이 많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 뭔가 실수를 했나요? 아니요. 여기 이런 말 많아요. 한꺼번에 8명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사를 갔는데 어리다보니까 너무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막걸리를 또 주셨어요. 정말 좋은 마음에서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나긴 하는데. 기억이 안나죠. 기억이 안나는 정도가. 기억이 안나는 정도가. 기억이 안나는 정도가. 안나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저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애들 진짜 부러웠는데. 여기 오니까 할머니 댁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나 우리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아 진짜 할머니라고 불러봐도 돼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어머니가 워낙. 할머니라고 제가 기대했는데 아버님 표정이 정말 밥상을 엎을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표정이었대요 정말로. 진짜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기억이 될 수 있나요. 하하하하하 하하하